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30대 인생의 변화구를 던져라 라는 뭔가 되게 거창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이때까지 많이 했던 이야기야 그래서 보통 30대가 되면 모든 게 다 꾸준히 재미없어지기 시작을 하거든 옛날에는 술만 먹어도 재미있었는데 그게 재미가 없어져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30대가 되면 더 이상 재밌는 게 없는 거야 노래방도 가봤고 다 해봤고 재미가 점점 없어지거든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항상 새로운 것들을 많이 경험해봐라 라고 주언을 했잖아 물론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건 확실히 뭐냐면 새로운 사람인 것 같아 새로운 사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일부러 많이 찾아가는 편들이거든 그리고 이게 지금 와서 보면 40대가 넘은 나이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따지고 보면 유튜브를 하면서 내가 가장 만족스러운 거는 뭔가 새로운 그런 인적관계에 대한 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 허브 자체를 내가 구축해 놓은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유튜브 하다 보면 사람들이 나랑 어떻게 술 한 번 먹자고 막 그런단 말이야 물론 내가 다 맞춰주진 않지만 그렇지? 오래 삼아가 다 맞춰주진 않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좋긴 한데 근데 이게 뭐 굳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있더라고 그래서 안타까운 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가장 확실하고 가장 활력이 되는 방법이긴 한데 현대사회에서는 이게 점점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 뭔가 인간관계 자체가 계속 폐쇄적으로 되고 인간관계에 대한 사람들의 스트레스 역치도 낮아지다 보니까 조금만 빡치면 이 엄마들 벅허버 전부 다 손질 때리고 그런 게 좀 안타까운긴 한데 근데 오늘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런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작은 변화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요즘 애들이랑 술 먹을 때 자주 루틴이 조금 변했거든 옛날과 다르게 그 루틴이 어떻게 변했냐면 옛날에는 뭐 그냥 술이나 먹다가 그러다가 뭐 새로 오픈 연대 있으면 오픈 연대는 무조건 한 번 가보거든 왜? 새롭단 말이야 그럼 무조건 가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그 루틴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린 것 같아요 루틴 그래서 최근에는 루틴을 어떤 걸 많이 이용하냐면 얼마 전에도 덕마하고 미친개하고 연락 와가지고 바로 요 앞에 저희 집 근처에 농수산물 시장 있거든 거기 가면 이제 회도 막 5만 원이면 엄청 많이 준단 말이야 그래서 갑오징어하고 또 광어 먹었는데 그 다음에 먹고 난 다음에 애들이 야 우리 2차 어디 갈까 이런데 내가 바로 뭐라 했냐면 야 우리 1차에 좀 술을 빨리 마시고 애들이 친구들이 전부 다 빨리 마신단 말이야 나도 라방 보면 알겠지만 술을 빨리 마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말이 뭐냐면 야 영화 보러 가자 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제 덕무가 바로 덕무 엄마한테 전해 와가지고 어 자기야 영화 세계 예약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영화 세계 예약해가지고 롯데시네마 가가지고 범죄도시 3를 봤거든 그래서 일단 범죄도시 3에서 간략하게 내가 좀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자면 나는 범죄도시 3를 굉장히 재밌게 봤어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솔직히 범죄도시는 원이 제일 괜찮거든 강윤성 감독이었나 그래서 그 사람 되게 좋아했는데 이번에 카지노 보고 짜증나가지고 아니 범죄도시 1은 좀 재밌었거든 되게 분위기도 다크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별 생각 없이 영화 찍는 것 같더라고 카지노 보니까 이거 왜 그랬어요? 그러면 그냥 이건 왜 그랬어요? 그냥 이건 왜 그랬어요? 그냥 약간 그러는데 그래서 그 두 번째 감독 잡은 게 이제 이윤성 감독이었나 이 2,3는 이윤성 감독 조감도 범죄도시 1 조감독이 이게 마이크폰 잡고 시작을 했잖아 근데 나는 3가 조금 더 좋았던 건 뭐냐면 노선을 확실하게 잡았어 그러니까 범죄도시 2는 1과 어디 사이에 좀 좀 뭔가 좀 비슷하면서도 어딘가에 걸쳐 있다면 3 같은 경우는 그냥 철저하게 상업영화로 굳혔단 말이야 3부터는 철저하게 상업영화로 굳혀가지고 그냥 야 그냥 뭐 개그코드 오지게 나오고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영화 있잖아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이게 시간 훅 가는 거 그리고 봉이가 개그가 되게 재밌어 특히 초롱이라고 나왔는데 초롱이 겁나 귀엽거든 진짜 그래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거 근데 돈은 아깝잖아 그러니까 과거 옛날에 타노스로 관객들 반토막 나기 이전에 마블을 보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뭐 하여튼 그걸 저는 이게 좀 재밌게 오히려 노선을 확실하게 잡은 거 같아가지고 재밌게 보고 나왔는데 근데 그거 딱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뭐하냐 그럼 또 술 먹으러 가는 거지 그래서 술을 먹더라도 약간 변화구를 준다는 거야 그래서 뭐 보통 영화 같은 걸 안 볼 때는 요새는 뭐 스크린 야구라든가 그런 거 있거든 그런 거 치면 좀 재밌단 말이야 그래서 안 했던 걸 중간에 한 번씩 썩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러면 더 재밌어 확실히 확실히 더 재밌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1차 여기서 회 먹고 2차, 2차 영화 보고 그러면 거의 1차랑 2차만 해도 거의 한 4, 5시간 훅 다 있거든 그럼 또 나가가지고 또 이자가 이런 데 가서 소잔냥 마시면 그러면 거의 7시간 딱 깔끔하게 딱 끝나고 딱 들어가게 된단 말이야 이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사람을 만나더라도 좀 다양한 사람들을 뜸하게 보는 게 그렇게 좋아 그래서 친구들은 얘네들은 이제 한 번씩 이제 연락도 너무 자주 오니까 한 번씩 깐다 일부러 야 우리 조금만 더 참았다가 보자 이렇게 해서 너무 자주 보는 거 어떻게 힘들어 그냥 주말 되면 연락이 오는데 한 달에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보는 거 같은데도 근데 한 달에 한두 번은 많다고 느껴질 때가 있거든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어떻게 그렇게 맨날 봤는지 몰라 근데 그때는 맨날보다 재밌어 근데 지금은 맨날 보면 재미가 없어 근데 조금 오래 있다가 좀 묵힌다고 하지 묵히고 삭히고 그 다음에 만나면 그 사이에 또 되게 다양한 일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이렇게 좀 한 번씩 뜸 뜸이 보면 되게 뭔가 재밌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방금 전에 요관이한테 또 카톡이 왔거든 그래서 오빠 등산이나 한번 가자고 그러니까 얘 또 그 사이에 또 썸남이랑 또 빠그라졌다 싶어가지고 얘는 항상 패턴이 뭔가 썸이랑 사귀거나 뭔가 빠그라지잖아 그러면 항상 나한테 연락이 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보는데 오랜만에 보면 또 이게 항상 재밌는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인간관계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좀 이제 옛날에는 나는 이게 본 사람만 보는 거였는데 넓고 얕게 가는 게 좀 좋은 거 같아 그리고 넓고 얕고 오래 가는 그런 유쾌한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로 보는 게 조금 좋은 거 같은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냥 모든 게 다 꾸준하게 재미없어지는 시즌이다 보니까 뭘 하든지 간에 항상 그 가운데에 변화구를 섞어준다는 거야 방금 전 말한 거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술을 먹다가도 영화를 볼 수 있고 술을 먹다가도 스크린 야구를 칠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행은 참 많이 좋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여행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나도 뭐 이제 그 뭐 항상 나도 옛날에는 여행을 그렇게 많이 갔는데 여행도 또 맨날 가면 또 그게 희한하게 재미가 없거든 1년 넘게 여러분 여행하면 진짜 재미없단 말이야 근데 짧게 다녀면 또 그게 그렇게 재밌더라고 말 그대로 여행은 그 자체가 새로운 거잖아 그러니까 저는 뭐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밥을 먹든 간에 똑같은 순댓국을 먹더라도 다른 데를 한번 찾아가 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똑같이 삼겹살을 먹더라도 다른 집을 가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똑같은 사람 맨날 볼 필요 없고 조금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면 좋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거를 좀 많이 하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 그리고 요새는 물론 동호회 같은 것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잖아 소모임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가입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또 그냥 한번 새로운 것들 변화구를 이렇게 항상 던져라라는 주제로 뭐 옛날에도 간간에 한 번씩 했던 얘기지만 요즘 들어서 내가 느끼는 게 술을 먹더라도 중간에 영화 하나 끼워서 보니까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 그래갖고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튼간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실제로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간다고 느껴지자 나이가 들도록 빨리 간다고 느껴지는 게 새로운 게 없어서 그렇대 인생을 사는 라이프 사이클 자체가 루틴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간다고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인생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면 또 얼마나 아까워 그게 그러니까 내가 항상 말하는 게 내가 언젠가 내 인생의 모토를 말했잖아요 기억에 남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도 좀 뭔가 기억을 남을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많이 만들도록 좀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만나면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또 우리 복돌이 복돌아 일하자 일로 와라 우리 복돌이 옮기면 또 우리 복돌이 우리 복돌이의 댄스로 또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복돌아 제로토도 한 번 더 하자 또 제로토 할 때 표정 되게 웃기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